음악 딸 은지가 학교에서 이상한 일을 호소하기 시작한 건 2018년 무렵입니다. 범행은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도가 지나쳐 보였습니다. 학교에 둔 은지의 신뢰화가 소변에 젖는가 하면 손세정제 용기엔 소변이 채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개인 사물함과 개인 칫솔도 소변 테러로부터 안전하진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는 딸을 위해 직접 범인을 잡기로 한 아빠. 그런데 범인을 확인하고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같은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한 친구가 저희 큰아이한테 굉장히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은 정말로 더 컸을 수밖에 없었죠. 소변 테러 가해자는 자매와도 잘 아는 사이인 중학생 피군 은지는 충격에 파혈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 딸들은 지금 외출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외부에 나가려고 해도 저희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저희도 지금 3개월째 저희 아내와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 계속 병원치료와 아이들 보호에 지금 전용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대전 중부 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 송계 여태까지만 해도 피해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아빠 그런데 기소유예로 사건이 중결되버렸습니다. 하루만요? 네. 되겠다. 저희가 어떻게 뭘 해볼 손도 써보거나 가해자 측을 만나서 진실을 듣거나 사과를 받거나 이런 아무런 행위 없이 그냥 사건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12월 31일으로. 하루만이 중결됐으면 변호사 선임할 그거 뭐 그런 것도 차이가 없었겠네요. 저희는 그냥 변호사비만 날린 거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든 것은 당시 가해자인 피곤한 아이가 13세로 형사 미성년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였는데요.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그럼 연령이 이렇게 좀 걸쳐져 있는데 그러면 만 13세 이전 당시에 했던 범행들이 약 한 7건 정도 그렇게 그 연령 이전 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따로 처벌을 받았다든지 전부 다 무혐의, 불기소, 그러니까 전부 다 무혐의 됐고요. 공소권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아예 연령이 안 되니까 공소권 없으므로 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어린 나이를 감안해 형사처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나이대의 소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서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되는데요. 가장 강한 10호 처분은 2년간 소년혼에 가는 겁니다. 가약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라든지 따로 받은 게 있습니까? 학교에서 받은 처벌은 출석전지 5일이 전부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받은 처벌은 심리상담 5회 전부입니다. 이거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척벌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져 기준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어김없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척벌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사회적인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들도 죄를 범했을 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척벌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되면 척벌소년 기준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범인 당시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부터는 성인처럼 중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정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하향 추진은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 대처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척벌소년 연령과 근접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입장은 어떨까 12세, 9세 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한 학부모를 만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들어오네요. 학교폭력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전윤희 씨. 전 씨가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초등학생은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님 선에서 해결을 하거나 부모님들 간에 해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초급소년 연령기준은 만들어진 이후 6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는데요. 신체, 지능적 발달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 아이들은 영리해서 14세 미만은 처벌을 안 받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할 정도 나이가 되면 어쨌든 간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일로 예를 들자면 저는 살인이라는 건 정말 이건 아이건 어른이건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는데도 그냥 보호원에 가는 게 저는 다라고 봤어요. 초법소년 연령기준이 하향된다면 첫째 예유리도 기준에 더 가까워지는데요. 예유라, 이제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나이를 낮춰서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데 예유리는 어떻게 생각해? 예유리에게는 아직 처벌이라는 단어가 무섭고 낯설기만 합니다. 나쁜 짓을 한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은 엄마 전씨와 같았는데요. 그렇죠. 대들고인지. 나이에 상관없이 잘못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초법소인이기 때문에 괜찮아. 처벌 안 받아. 그럼 아이의 범죄가 솔직히 한 번이 어렵지 모든 일이든 두세 번은 쉬워지거든요. 특히 나쁜 일은요. 처음에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진짜 따끔하게 벌을 받게 하면 뭔가 저는 교화도 더 되고 그런 일을 다시는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뉘우측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 저질렀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내리는 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 사안이라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형사 미성년자 즉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 미성년자 기준 14세 미만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수차례의 공헌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각 부처의 칸막이 행정과 그때만 반짝하고 많은 중시권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그것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흥포해지고 있어서입니다. 참혹한 사건이 벌어진 동네는 여전히 비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아파트 복도에서 친구와 놀겠다고 나간 초등학생인 비양이 발견된 건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비양은 온몸에 흉기에 찔린 듯 보였는데요. 즉시 경비원이 1일 2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 중 안타깝게 사망합니다. 경찰은 주변을 추색하다 같은 초등학생인 애양에게서 범행 사실을 자백받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가족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안 애양 결국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비양을 흉기로 찌른 횟수는 수십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부모님끼리 안 계시는 시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났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계획적이지 않냐 이거죠. 자기 집단에 없는 시간에 부모님이 없는 시간에 어쨌든 아이가 데려와서 초등생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4달 전에는 수원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사형했다는 방을 안내받아 가봤습니다. 이 방에서 10여 명의 유중생들은 초등학생 시양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폭행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영상 떠는 거 직접 봤어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던가요? 어른데 여기 옆쪽에 이렇게 때린 학생도 있잖아요. 가해 학생. 그런 학생들은 어떤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폭행을 하거나 들을 시 부모님과 상담을 해서 무조건 고치게 하는 그런 벌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 당일 전에는 한 번도 직접 마주친 적은 없다는 초등학생 시양과 중학생 디양. 이들이 틀어진 건 남자친구 교제 문제를 두고 인터넷 상에서 말싸움을 벌이면서 입니다. 격분한 디양은 시양을 혼내줘야겠다 마음먹었고 동참할 친구들을 모읍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양을 집단 폭행한 7명의 가해 학생들은 서울, 인천, 수원, 광주 등 최소 4개 지역에서 모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초등학생을 혼내주기 위해 원정을 갈 친구들을 모으고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는 건데요. 그 대담성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의 재질은 어른 뺨치게 잔인해지고 있지만 가해 청소년의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앞서 보신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해자 A양의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 12살 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구타한 가해 학생 7명은 모두 2006년생 중학교 1학년 이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촉법소년 연령대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13세로 판정할 경우 증가율은 2배에 달합니다. 낫혀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요새는 너무 성숙하니까 애들이 너무 성숙해가지고 그런 걸 잘 뭐라고 할 것 같고 옛날에는 우리들 옛날 시대에는 그걸 좀 애들이 어리석했다고 하지만 지금 너무 애들이 영약하니까 그런 사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촉법소년 중 일본은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범죄를 뒤저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저지르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저 촉법인데요. 아이들이요? 네. 저 촉법인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처벌 대신 교정하자는 법치지는 좋지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사회적 해악을 저지르면 불이익이 온다는 경각심을 좀 더 명확히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내려가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효과도 있을 거란 겁니다. 영국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10세 그리고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2세 또 프랑스는 13세를 낮추고 있거든요. 또 형사첩은 미성년 연령을 14세보다 낮추는 13세 또는 12세 정도로 낮추는 그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과연 소년 범죄율을 낮추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어린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 찍어 재범 환경에 노술될 뿐 이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해야 된 사람이 사회화가 되려면 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른 나이부터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하면 학교로 못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인 흉악범들 중에 제일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 학력이 중학교 중퇴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학교 중퇴자를 좀 더 양산하는 정책이 과연 재범류를 떨어뜨릴까 하는 것은 그건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법과는 달리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선도 교육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년법의 취지인 국치인 사상입니다. 때문에 소년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기본 취지인 국치인 사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범죄율이 늘고는 있지만 전체 소년범 14세 미만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사회적인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른들 즉 국가 학교 가정에 나서서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학교의 책무 선생님의 책무 가 틀림없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기관의 책무를 좀 더 넓힌다거나 피해자 보호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서비스를 좀 더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피해자의 보호를 하는 일을 가해자에게 응징을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시청을 찾았습니다. 이날 박씨가 청구한 학폭위 결과에 대한 재심이 있어서입니다. 재심 결과는 어떨 것 같았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살의 어린 여자아이고 13살 13년에 2년 동안 괴롭힘을 다녔어요. 왜 피해자가 자기 시간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지 제도권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은지 아빠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나 반성 의지만 눈여겨볼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딸이 당한 고통과 공포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잘 하고 나오신 거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위원인들이 상식적으로만 마지막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시는 거죠? 네. 결과는 제가 나중에 추후 통보 네. 추후 통보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지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척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공론화를 통해서 지혜를 모으고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이번만큼은 관심이 식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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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